제9편 1. 신열 제9편 1. 신열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는 꿈인지 생시인지도 알지 못했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거리에서 거리로 정치없이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뛰기도 하면서 그저 막연히 자기 뒤쪽에 그래브 광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 섬뜩하도록 무서운 그래브에 떠밀려 잠시도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생트 주누비에브 산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생 빅토르 문을 지나 도시를 빠져나갔다. 그는 계속 뒤를 돌아다보고 대학가의 몇몇 탑을 둘러싼 벽과 교회에 흩어져 있는 집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내내 도망쳤다.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파리 시가지가 지층의 섭곡에 가려졌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밭 한가운데였고 400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간신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으로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을 똑똑히 들여다보고는 진저리를 쳤다. 그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손으로 절망의 구른 털로 몰아낸 그 간혈인 집시처녀를 생각했다. 그는 숙명이 두 사람의 운명을 서로 부딪히게 하고 무자비하게 부스떠려버린 그 교차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두 갈래의 꼬불꼬불한 길을 흠상구저 눈길로 돌아보았다. 영원한 맹시의 의리석음을 순결과 학문과 종교와 미덕의 공허함을 그리고 하느님의 무의미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나쁜 생각들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악마가 웃음을 터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자연이 영혼에게 얼마나 늙은 자리를 준비해 놓았는지를 목격하고는 더욱 고통스럽게 비웃어 주었다. 그는 마음 밑바닥에서 모든 정오와 악의를 끄집어냈다.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냉철한 눈으로 그 정오와 악의는 부패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간의 모든 미덕의 원천인 이 사랑이 신부의 가슴 속에서는 끔찍하게 변모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같은 성량을 가진 인간은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소름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숙명적인 정욕, 결국 한 여자에게는 교수대를, 한 남자에게는 지옥을 가져다 주어 그 여자는 사형수가 되고, 자기는 저주받은 사나이가 되는 결과를 남긴 이 썩어빠지고 도끼에 넘치며 정오로 가득한 집념으로 불타는 사랑의 가장 끔찍한 면을 생각하자 다시 창백해졌다. 또한 페비스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떠올리자 다시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역시 그 장교는 살아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쾌활하고 즐겁게 이전보다 멋진 군복을 입고 새 애인과 함께 옛 연인이 교수형 당하는 것을 구경하러 왔던 것이다. 죽기를 바랐던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워할 수 없는 집시 처녀만이 오히려 죽음의 관역에 세워진 단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전보다 더한 자주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그의 생각은 미살 맞은 장교로부터 광장에 몰려들었던 군중으로 옮각 올마가면서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광장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가 어둠 속에서 홀로 그녀의 모습을 흘끗 보았다면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었을 터이나 언뜻 보기에 유격의 밤을 보내기 위한 차림새로 대낮에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앞에 그녀가 내팽겨졌다는 생각을 하니 몸이 뒤틀리는 것이었다. 영혼이 모욕당하고 오물을 뒤집어쓰고 벗김을 당하고 빛이 발에 흐린 사랑의 모든 비밀을 생각하자 군노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수많은 추잡한 눈들이 그 풀어에 처진 속옷 자락을 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 순결한 백악꽃과도 같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신은 떨려서 감히 입술도 제대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정숙하고 달콤한 술잔이 어중이 떠중이의 밥그릇처럼 내돌려지고 말았다. 파리의 가장 추악한 천민들이, 도둑놈들이, 거지와 하인배들이 거기에 함께 몰려들어 파렴차고 불순하고 타락한 쾌락을 마셨을 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분노의 눈물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집시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자신 또한 신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페비스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고,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더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보려 했었다. 또한 고요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자신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여기저기에, 오렌지 나무 아래서, 도시 어딘가에서, 저물어가는 석양 앞에서, 별이 총총 뜬 밤하늘 아래서, 꺼듣는 이야기에 잠겨있는 행복한 남녀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바라셨더라면, 자신도 그녀와 함께 축복받은 부부 가운데 한 상을 이룰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니, 그의 가슴은 사랑과 절망으로 뒤섞였다. 아,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었다.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그를 괴롭히고, 그의 뇌수를 짓씹고, 그의 오장육부를 갈갈이 짓는 것은 이 집념이었다. 그는 이유치거나 후회 따위는 하지 않았다. 자기가 이미 저지른 짓은 무엇이든 다시 할 용이 맞아있었다. 그녀가 중대장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사형 집행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서는 그것이 그새 하얗게 새어버린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정도였다. 아침에 보았던 그 끔찍한 쇠사슬이, 그토록 가녀리고 아리따운 그녀의 목덜미를 지금쯤 쇠골이 매듭으로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온몸의 땀구멍에서 땀이 베어나는 것이었다. 또 때로는 악마처럼 자기 자신을 비웃으면서도 자기가 처음 보았을 때의 에스메랄다, 즉 발랄하고 활달하며 즐겁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경쾌하고 조화로운 에스메랄다와 마지막으로 보았던 속옷바람의 밧줄에 목이 감기고 맨발로 교수대에 올라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마지막 순간의 에스메랄다를 동시에 생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는 이중으로 겹쳐진 두 그림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리다가 너무도 끔찍하여 비명을 질렀다. 이처럼 절망적인 감정의 폭풍우가 그의 영혼 속에서 미처 발광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씹고 짓누르고 뽑아내는 동안 그는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발밑에서 닭 몇 마리가 등불 속을 헤집고 다니며 부리로 먹이를 조화대고 있었다. 아롱다롱한 풍뎅이들은 햇볕 속을 날아다니고 그의 머리 위로는 회색 구름들이 양떼처럼 뭉게뭉게 푸른 하늘을 지나고 지평선에는 언덕의 곡선 위로 생픽토르 수도원의 첨탑이 그 슬레이트 뾰족탑을 우뚝 세우고 코프 언덕의 방앗간 주인이 휘파람을 불면서 풍차 날개가 부지런히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서 각가지 형태로 나타난 그 모든 부지런하고 조화로우며 고요한 삶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므로 그는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계속 밭 사이를 내달렸다. 자연과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인간 신 등 모든 것으로부터 온종일 도망쳐 다닌 것이다. 때로는 돼지의 몸을 던지고 갓 싹이 튼 밀을 손톱으로 쥐어 뜯었다. 또 어떤 마을의 인직 없는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머릿속 생각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어깨에서 뽑아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려고도 했다. 해가 뉘엿뉘어 저물기 시작할 무렵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마치 정신 이상을 일으킨 사람 같았다. 집시 처녀를 구해야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잃은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폭풍우는 마음속으로부터 정상적인 생각을 남김없이 날려버렸다. 이승은 험신 두들겨 맞아 부수된 지 오래였다.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 모습만이 또렷하게 있을 뿐이었다. 에스메랄다와 교수대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두 모습은 서로 옳게 하나의 섬뜩한 모습이 되었다. 아직 남아있는 주장과 생각들을 모아 두 가지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무수한 모습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수한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그 우아함과 매력, 아름다운 빛을,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공포의 정도를 높이면서 그러다 결국 에스메랄다는 별처럼 그리고 교수대는 육체가 떨어져 내린 거대한 팔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도 그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가엾은 사나이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는 삶에 집착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뒤에서 지옥을 똑똑히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 해가 저물었다. 그의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던 부부는 대성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고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위치를 분석해 보니 여전히 대학가 주위를 맴돌고 있었을 뿐임을 깨달았다. 생실피스의 첨탑과 생제르맹 대프레의 높은 탑이 오른쪽 평평한 땅에 솟아있었다. 그는 그쪽을 향해 갔다. 생제르맹의 총구가 있는 참호 부근에서 수도원 경비병의 누구냐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길을 바꾸어 수도원 풍차와 읍내 한샘 병원 사이로 통하는 작은 길로 들었었다. 잠시 후 포레오 클레르크 목장의 가장자리로 나왔다. 이 목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소동으로 유명했다. 생제르맹의 가엾은 수도사에게 그것은 히드라 같았다.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아홉 달린 물뱀입니다. 히드라 같았다. 그것은 신학생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토론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부주교는 거기서 혹시 누굴 만날까봐 몹시 두려웠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무서웠다. 그는 조금 전에도 대학과 생제르맹의 마을을 피해왔었다. 시내는 되도록 늦은 시간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포레오 클레르크 목장을 따라 나와서 디우의 네프와 목장 사이의 인직 없는 오솔길을 걸어서 마침내 강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클로드 신부는 마주친 베사공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고 센강을 거슬러 올라가 시태섬 끝 한 귀퉁이에서 내렸다. 이 반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렌구아르가 몽상에 잠겨있던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버려진 땅으로 파쉐르 오파슈 섬과 나란히 왕실 정원의 맞은편까지 뻗어 있었다. 배의 단조로운 흔들림과 물소리는 우울한 클로드의 기분을 어느 정도 가라앉게 했다. 베사공이 떠난 뒤 그는 강가에 서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사물이 모두 흔들려 보였고 그 흔들림은 점점 격렬해져 마치 주마등 풍경처럼 보였다. 극심한 고통에서 오는 피로가 정신에 그런 효과를 빚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였다. 해는 이제 높다랗게 서 있는 넷을 탑 뒤로 넘어가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휘었고 강물도 휘었다. 그 두 가지 흰빛 사이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생강 왼쪽 강변이 거무스름하게 누워 있었다. 그것은 멀리 갈수록 가늘어지다가 검정 첨탑처럼 지평의 양계 속으로 사라져갔다. 기슬 위로는 집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그 검은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 밝은 하늘과 물을 배경으로 또렷하게 떠올라 있었다. 길 양편 집들의 창문은 마치 타오르는 불을 넣은 구멍처럼 밝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늘과 강물의 하얀 두 명과는 별개로 솟아있는 금고 커다란 네모진 뾰족탑 같은 강변은 이 부근에서 매우 폭이 넓어져 있어 클로드 부주교에게 나선 느낌을 주었다. 마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종로 아래 땅바닥에 떨어누워 희미한 석양이 점차 사라져가는 첨탑을 올려다보는 느낌이었다. 다만 이곳에서는 서있는 것이 클로드이며 누워있는 것이 네모진 뾰족탑이었다. 그러나 강물의 하늘이 비쳐 그의 발밑에 깊은 연못처럼 가려놓여 있었으므로 이 거대한 꽃 같은 왼쪽 기슭은 어떤 대성당의 첨탑이 그대로 허공에 대담하게 솟아 잃는 것처럼 보였다. 왼쪽 기슭이나 대성당이나 인상이 똑같았다. 그러나 왼쪽 기슭이 주는 느낌은 나설고 그러면서 한층 깊은 것이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종로가 주는 느낌 그대로였지만 이곳 센강 왼쪽 기슭의 종로는 높이가 80미터나 되는 데다 무엇인가 전대미문의 거대하고 광대 무변한 것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런 건물이었다. 하나의 바벨탑이었던 것이다. 집집마다의 굴뚝, 성벽의 요철, 깎아지른 듯한 지붕의 합강머리 오기스탱 수도원의 첨탑, 내슬탑, 거대한 네모 뾰족탑의 옆모습을 들쭉날쭉하게 만드는 그 모든 돌출물들은 은빛 보면 이상야랫하지만 복잡하고 환상적인 조각물의 투조 구시를 함으로써 더욱더 환상적으로 보이게 했다. 환각상태에 빠진 클로드는 자신의 살아있는 눈으로 지옥의 종로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탑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에 줄지어 있는 수천의 불빛이 모두 거대한 가마의 불구멍처럼 보였던 것이다. 거기서 들려오는 각가지 목소리나 소란스러움은 모두 절기와 사경을 헤매며 헐떡이는 소리가 듣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린 채 그 무시무시한 광경으로부터 재빨리 벗어났다. 그러나 환영은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다. 그가 거리로 돌아오자 가게의 불빛에 비쳐 밀려드는 동행인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그의 주위를 영원히 돌아다니는 망령들처럼 느껴졌다. 귀 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엉뚱한 상상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집들도 돌길도 그리고 짐수레도 남자도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뚜렷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물체의 모습들이 서로 녹아들면서 뒤죽박죽되어 있었다. 바리엘이 그리모통에 식료품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게 처마에는 예전 습관데도 양칠고리가 많이 달려있고 나무로 만든 양초가 꼬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것이 바람에 흔들려 캐스트넷처럼 딸깍거리면서 서로 부딪혔다. 그에게는 그것들이 몽폭홍 묘지의 해골 다발이 어두움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아, 밤바람이 해골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해골들을 묶은 새 사슬꼬리가 뼈의 울림과 뒤섞여 있어. 그녀도 어쩌면 저기에 있겠지? 저 해골들 사이 어딘가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거의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자신이 어디를 어떻게 걷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대여섯 걸음 내리던 뒤 그는 자신이 생미셸 다리 위에 서있음을 발견했다. 어느 건물 1층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미간 유리창 너머로 더러운 방 한 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 방 풍경은 그에게 휘미하나마 어떤 기억을 떠올려주기에 충분했다. 작은 등불이 웃음풀이하게 밝혀진 방 안에서 금발 머리에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즐거워 보이는 표정으로 두꺼운 화장을 요란하게 한 여자를 끌어안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끌끌 웃고 있었다. 등불 옆에서는 노파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물내질을 하고 있었다. 젊은이의 웃음소리가 그칠 때마다 노파의 노래소리가 띄엄띄엄 부주교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뜻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섬뜩한 노래였다. 지즈라 그래브광장아 어르렁거리라 그래브광장아 자아라 내 물내야 감옥 안뜰에서 바람을 가르고 있는 망나니에게 밧줄을 자아주거라 지즈라 그래브광장아 어르렁거리라 그래브광장아 산밧줄은 아름답구나 이 시에서 방불까지 삼씨를 뿌리라 밀씨를 뿌리면 안된단다 아름다운 산밧줄이면 도둑놈도 훔치지 않는다네 어르렁거리라 그래브광장아 지즈라 그래브광장아 눈곱이 낀 것 같은 교수대에 창녀가 목매다는 것을 보려고 창문이 눈이 된다네 창문이 열린다네 어르렁거리라 그래브광장아 지즈라 그래브광장아 노래가 끝났을 때 금발의 젊은이는 웃으며 품위하는 여자를 여기저기 애무하고 있었다 노파는 팔러루데리였고 여자는 그리의 창녀 젊은이는 바로 신부의 동생 장이었다 그는 그 광경을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풍경도 함께 보고 있었다 장이 방 안쪽으로 가더니 창문을 열고 강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다시 창을 다지며 짓거리는 소리도 들었다 이런 젠장 벌써 밤이잖아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하나님은 별의 불을 켜는 시간이라 말이야 그러더니 장은 여자에게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 하나를 깨뜨리고는 소리쳤다 피로 먹을 술이 벌써 다 떨어졌잖아 이젠 한 푼도 없는데 말이야 이재보 유피테르가 너의 허연 첫 가슴 두 개를 금정 술병 두 개로 바꿔놓아 밤낮으로 빨아 마실 수 있게 하지 않은 한 나는 유피테르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이런 농담의 작부가 웃음을 터뜨렸고 장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 클로드 신부는 그곳에서 동생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음겹결에 땅바닥에 엎드렸다 다행히 그리는 캄캄했고 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는 누군가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중얼거렸다 얼씨구 이봐 이 친구도 오늘 하루 어지간히 재미를 보았구먼 그러면서 클로드 신부는 발로 툭툭 건드렸으나 신부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완전히 마시갔구나 뻗었어 젠장 완전히 술통에서 건진 거머리 새끼로구나 이것 봐라 게다가 대머리 영감이네 복받은 영감탱이로군 클로드 부주교는 멀어져가는 장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유야 어찌 돼 그나 말이지 우리 부주교 형님은 풍행 풍행도 방정하신 데다 돈도 있으니 매우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거야 재앙이 사라지자 부주교는 벌떡 일어나 노트르담을 향해 달려갔다 대성당의 거래한 탑들이 어둠 속에 수많은 집들 위로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노트르담 성당의 광장에 도착한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불길한 건물을 제대로 올려다 볼 수가 없었다 아 그런 일이 오늘 아침 이곳에서 정말로 일어났었단 말이지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성당을 바라보았다 정면은 어두웠다 뒤편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초승달이 막 지평선에서 솟아올라 마침 오른쪽 탑 꼭대기에 걸려있었다 그것은 가장자리가 클로브 입모양으로 된 검은 난간에 마치 한 마리 빛나는 새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수도 업무는 굳게 닫혀있었다 그러나 부주교는 자기 방에 있는 종탑 열쇠를 늘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 열쇠로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은 동굴같은 어둠과 고요로 가득했다 넓은 현수막처럼 사방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새벽 미사 때 끌어놓은 휘장이 아직도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은으로 된 커다란 십자가가 어둠 속에서 묘지의 밤을 비추는 은하처럼 반짝 끓는 별을 아로색이며 빛나고 있었다 성가대석의 긴 창들은 검은 휘장 위에 뾰족아치의 위쪽 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달빛에 스며들고 있는 그 창 유리는 밤의 희미한 색깔 즉 자주색이나 흰색 또는 푸른빛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런 빛을 띄고 있었다 이 창백한 뾰족아치의 상단을 보며 부주교는 저주받은 주교들의 주교관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백한 얼굴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성당을 지나 도망치듯 달렸다 그러자 성당 역시 흔들리고 움직이고 생기를 띄기 시작하더니 육중한 기둥 하나가 거대한 다리가 되어 큼지막한 발바닥으로 바닥을 딛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성당은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 기둥은 다리가 되고 두탑은 코가 되고 거대한 검은 장막은 가운이 되어 숨을 내뿜으며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상태는 이미 신열이 올라 정신착란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제 이 불행한 사나이에게 외부 세계란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묵시록일 따름이었다 잠깐이었지만 그는 안도했다 옆면 복도 아래로 내려가자 그는 육중한 원기둥들 뒤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을 보았다 마치 별을 본 것처럼 그는 달려갔다 그것은 밤낮으로 그곳을 밝히고 있는 노트르담의 참내자용 성무 일과설을 비추는 작은 램프빛이었다 무언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성설을 향해 달려갔다 책은 욕기 부분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히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한마디 말이 내게 남물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과에 들렸네 그 입김이 내 얼굴을 서치자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네 이런 엄산한 글귀를 읽자 그는 마치 소경이 자기가 주운 막대기에 찔렸을 때와 같은 아픔을 느꼈다 다리에서 힘이 쑥 빠지는 것을 느끼고는 낮에 죽은 여인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기괴한 연기 몇 줄기가 감돌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머리가 지옥의 굴뚝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악령의 소나기에 짓눌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이었고 얼마간 기운이 회복되자 그는 탑으로 올라가 충직한 카지모도 옆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자고 왠지 무서웠으므로 길을 밝히기 위해 성무 일과수와 램프를 손에 들었다 그것은 신을 못 오가는 행위였지만 더 이상 그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종탑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종로를 향해 총안에서 총안으로 오르는 것을 어쩌면 성당 앞들을 지나는 심야의 통행인들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괜한 두려움마저 더는 것이었다 갑자기 얼굴 위로 뭔가 서늘한 느낌을 받은 그는 어느새 가장 높은 회랑의 문 아래에 다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공기는 차갑고 하늘에는 구름이 떠있었다 흰 파도 같은 구름은 그 구석구석을 부수면서 몇 겹이나 겹쳐 구비치고 겨울에 강의 얼음이 녹을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초승달은 구름 사이로 떠올라 마치 공기 덩어리들 사이에 좌초된 하늘의 배 같았다 그는 눈길을 떨어뜨리고 두 종탑을 연결하는 난간의 작은 기둥들 사이에 서서 안개와 연기의 장막을 통해 여름밤 바다의 고요한 파도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파리의 말없는 뾰족 지붕들을 멀리 바라다 보았다 달은 하늘과 땅을 희미한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큰 시계가 거미간젓한 소리로 종을 쳤다 밤 12시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부주교는 낮 12시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났다 그로부터 12시간이 흐른 것이다 그래 에스메랄드는 지금쯤 싸늘하게 식었겠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홀로 중을 그렸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램프가 꺼졌다 그와 동시에 반대편 종탑 목퉁이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 보였다 그것은 여인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림자 곁에는 작은 염소도 있었는데 마지막을 울리는 시계 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봤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였다 얼굴색은 창백하고 침울했으며 머리카락은 아침과 마찬가지로 어깨에 너러뜨려져 있었으나 목에는 밧줄이 걸려있지 않았고 손도 묶여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유의 몸이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라고 클로드는 생각했다 몸에는 흰옷을 입고 흰 베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를 향해 다가왔다 신비로운 염소가 그 뒤를 따랐다 그 순간 그의 몸은 돌이 된 것과 같이 너무나 무겁어서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그는 겨우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단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는 둥근 천장 및 계단 아래까지 밀려갔다 그는 그녀도 그곳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그 순간 공포 때문에 숨이 멎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실제로 계단 문 앞까지 와 잠깐 서서 어두운 내부를 가만히 응시했으나 신부를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보였다 흰 옷자락을 투과해 딸이 보였고 그녀의 숨소리도 들려왔다 그녀가 지나간 뒤 그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유령에게서 본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자신도 유령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흠상구전 얼굴로 무리투를 곤두세우고 손에는 여전히 꺼진 램프를 던 채 나선은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귓가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풀이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귀에 들렸네 어떤 입김이 내 얼굴을 서치자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네 중세 때는 어느 도시에나 또 프랑스에서는 루이 12세 때까지 곳곳에 성력이 있었다 이런 성력은 도시에 범람하고 있던 형법이라든가 야만적인 재판권의 홍수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재판의 수면 위에 한 단계 높게 솟아올러 있는 섬과 같았다 죄인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교회에는 교수대가 설치된 곳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교수대의 수와 동일한 숫자의 성력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형벌의 남룡과 나란히 처벌모면의 남룡이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 악패는 서로 협력하여 결점을 보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왕의 궁전, 귀족의 성, 그리고 성당 등이 이 비호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시기에는 하나의 도시 전체를 일시적으로 성력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루이 16세는 1467년에 파리를 성력으로 지정했다 일단 성력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죄인은 법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한 발짝이라도 그 밖으로 나갔다가는 그는 다시 형벌의 파도에 휩싸여버리게 되는 것이다 성력 주인은 교수대와 능지처참 형탈 등으로 엄중히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상어가 배의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유죄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수도원에서 궁전 계단에서 수도원 경작지에서 성당문 아래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일생을 보내는 모습을 이따건 볼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성력 역시 하나의 감옥이었다 때로 최고 재판소의 엄숙한 판결이 특분을 침해하고 피고를 사형 집행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최고 재판소는 주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법법과 성직자의 오제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하면 법관의 기노선 사제복에 비해 몹시 불리했다 그러나 때로는 파리의 사형 집행인 퍼티 장의 살인사건과 장 발르레의 살해자 에미리 루소 사건에서 보듯이 사법권이 교회 위에 서서 교회의 판결문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의 체포영장 없이는 무력으로 성력에 불법 침입하는 자는 화를 입었다 프랑스 원수 로베르드 클레르몬과 상파니 원수 장 드 샬롱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그 사건은 페렉 마르크라는 환정꾼의 조수가 저지른 별 볼일 없는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두 원수는 생매류의 문을 부셨고 그것은 중죄였다 이러한 성력주의는 이와 같은 대단한 경의가 바쳐지고 있었으므로 전설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경의를 품었다고 한다 에무행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고베르트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가 생드니의 무덤 옆으로 달아났을 때 사냥개 떼가 걸음을 멈추고 짓기만 했다는 것이다 성당들은 보통 구원을 요청하고 뛰어드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작은 방이 있다 1407년에 니콜라 플라멜은 장자크 드라 부쉐리의 둥근 천장 위에 방을 하나 만들게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8이 금화 4이 벌어 6솔 16더니에나 들었다고 한다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수도원에 있다는 청당의 지붕 위 바람벽 밑에 그러한 작은 방을 만들어 두었는데 현재의 종탑 문지기 아내가 정원을 꾸며놓은 곳이 바로 그 장소였다 양상추는 종료나무에 문지기 아내는 세리라미스에 비유된다면 그 정원은 곧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비하할 수 있다 카지모도가 종탑과 회랑 위를 미친 듯이 의기양양하게 달린 뒤에 에스메랄드를 내려놓은 것이 바로 거기였다 카지모도가 그렇게 다른 박질치는 동안 그녀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다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뿐이었다 잠이 든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다만 공중으로 올라가고 몸이 붕붕 뜨고 날고 있는 느낌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상으로부터 높이 들어올리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카지모도의 폭소와 요란스는 목소리를 듣고 슬피 눈을 뜨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자신의 몸 아래로 붉고 푸른 모자이크처럼 슬레이트와 기와의 무수한 지붕들로 이어진 시가지가 보이고 눈앞으로는 카지모도의 무시무시하면서도 즐거운 듯한 기괴한 표정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깜짝 놀라 다시 눈을 감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만 들었다 자신이 까무러지는 동안에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관장하던 기괴한 혼령이 다시 자신을 잡아가는 것이라고만 믿었다 도저히 그 혼령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가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종직이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숨을 헐떡이며 자기를 피난처의 작은 방에 내려놓고 그 커다란 손으로 팔에 상처를 입힌 밧줄을 조심스레 풀어내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어두운 한밤중에 배가 좌초하여 승객들이 벌떡 일어났을 때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다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녀의 기억도 하나 둘 되살아났다 자신은 지금 노트르담에 있으며 사형 집행인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그리고 피베스가 아직 살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났다 살아남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피베스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 이 불쌍한 처녀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가지 모두를 돌아보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무서웠다 에스메랄드가 물었다 왜 나를 살려주었나요?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불안한 태도로 그녀를 물거름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그는 매우 슬픈 눈으로 그녀를 한번 보고는 이내 달아나버렸다 그녀는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조금 지나자 그는 작은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자비로운 여인네들이 그녀를 위해 성당 앞에 놓고 간 옷가지였다 그제야 그녀는 문득 자신이 속옷 차림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불켰다 살아갈 힘이 돌아온 것이다 카지모드는 부끄러워하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했다 그는 그 커다란 손으로 얼른 제 눈을 가리고는 다시 자리를 뜯는데 그 발걸음은 느릿느릿했다 그녀는 급히 옷을 입었다 그것은 하얀 베일이 달린 시립병원 수녀 간호사 옷이었다 간신히 옷을 다 갈아입었을 때 카지모도가 돌아왔다 그는 한쪽 손에는 광주리를 다른 손에는 이불을 들고 있었다 광주리 속에는 포도주와 빵을 비롯한 먹을거리가 들어있었다 그는 광주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먹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닥에 이불자리를 펴주며 자라고 했다 카지모도가 가져온 것은 그녀의 식사와 잠자리였던 것이다 집시 처녀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그를 올려다 보았으나 말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 가엾은 사내는 정말로 무섭게 생겼던 것이다 그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자 카지모도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무섭죠? 나는 정말 흉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낮에는 여기에만 있어야 해요 밤에는 성당 안을 돌아다녀도 돼요 하지만 밤이든 낮이든 성당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끝장이에요 아가씨는 사형을 당할 테고 나도 죽게 될 거예요 그녀는 감동하여 그의 말에 대답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으나 이미 그의 모습은 없었다 혼자가 된 그녀는 괴물이라 해도 무방한 그런 사나이의 괴상한 말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 비록 쉰 목소리이긴 했으나 그처럼 부드럽게 들리는 목소리에 감격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사방이 2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으로 평평한 돌기둥이 약간 기울이진 면 위로 작은 들창과 문이 하나씩 달려있었다 동물 모양의 배수구 여러 개가 들창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지붕 가장자리로 파리 시내 전체에서 나는 모든 연기를 올려보내는 수없이 많은 굴뚝 꼭대기들이 내려다보였다 버려진 아이자 사형을 선고받은 신세이며 나라도 가족도 집도 없는 한없이 불행한 그녀에게 그것은 서글픈 광경이었다 자신은 이제 완전히 외톨이라는 생각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격렬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바로 그때 그녀는 깔끄러운 털과 수염이 달린 머리 하나가 자기 손 안으로 자기 무릎 위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지리를 치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가엾은 염소 날센 잘리였다 카지모도가 샤르몰르 일당을 때려 눕힐 때 그녀를 따라 도망쳐 나와 벌써 한 시간 전부터 그녀의 발밑에서 열심히 몸을 비비고 있었는데도 정작 그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시 천연의 염소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다 아유 잘리 너였구나 내가 너를 까맣게 입고 있었지 뭐니 너는 언제나 날 생각해 주고 있는데 말이야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와 동시에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줄곧 눈물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을 치워주기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음속 고통도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어둠이 내렸다 그녀는 밤이 매우 아름답고 딸이 하도 다정스러워 보여 대성당을 두르고 있는 높은 회랑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곳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지상은 지극히 고요하게 여겨졌다 3. 귀머거리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기가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몹시 낯선 일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던 것이다 들창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와 머리 위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태양과 함께 들창에서 어떤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불쌍한 카지모도의 얼굴이었다 응급결에 그녀는 질껏 눈을 감았으나 이미 늦었다 그녀의 장밋빛 눈꺼풀을 통해 액구 눈이자 앞니가 빠진 방금 땅 속에서 나온 귀신 같은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거칠지만 매우 온화한 말소리를 들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친구입니다 아가씨가 자는 것을 보러 왔어요 그래도 괜찮겠지요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으면 곤란한가요? 됐어요 이젠 갈게요 자 벽 뒤로 숨었으니 이젠 눈을 떠도 돼요 이런 말 속에는 말 이상으로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것이 있었다 집시 처녀는 감동하여 눈을 떴다 그의 말대로 그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녀가 채광창으로 가서 보니 가련한 카지모도는 슬프고도 체념한 표정으로 벽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불쾌감을 억제하려 했었다 이리 오세요 그녀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카지모도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더 멀리 쫓아내리는 것으로 여기고는 일어나 불편한 달도 찔룩거리며 원망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그녀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다 이리 오시라고요 그녀는 다시 한 번 외쳤으나 그는 계속 걸어갔다 그러자 그녀는 방에서 뛰어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에게 팔이 잡힌 것을 알고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애원하는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그녀가 그 곁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카지모도의 얼굴은 기쁨과 애정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그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려 했지만 그는 문 앞에 멈춰선 채 도무지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안 돼요 안 돼 부흥이는 종달새 둥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팔치에서 잠든 연소 옆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카지모도는 아랫답게 그지없는 그녀를 그녀는 지독히도 추악한 모습을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꼼짝도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카지모도의 모습은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추악이 이를 때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리가 안쪽으로 휜 무릎에서 곱사등으로 곱사등에서 외눈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존재하리라고는 그녀로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는 슬픔과 부드러움이 넘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모습에 차츰 익숙해져갔다 카지모도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나를 부르셨나요? 왜죠?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그녀의 고개짓을 알아차렸다 아 저 사실은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안됐군요 집시처녀는 호의와 연민의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그는 고통스러운듯 미소 짓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귀까지 먹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지요? 그래요 난 귀 먹으리랍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지요? 끔찍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각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차마 그녀는 더 이상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말해봐야 그는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내가 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가씨의 비안이 나 스스로도 가엾게 여겨지는군요 나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행한 괴물이랍니다 아가씨가 볼 때는 내가 괴물처럼 보이겠지요?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는 한 줄기 햇살이에요 한방울의 이슬이고 아름다운 새의 노래소리 같아요 나는 끔찍하고 사람도 짐승도 아니며 돌멩이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자주 짓밟히는 도무지 정체가 불분명한 괴물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아픈 느낌을 충분히 전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요 나는 귀먹으리입니다 그래도 아가씨의 손짓이나 몸짓으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에겐 주인이 계신데 그분도 그런 식으로 내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가씨의 입과 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를 왜 구해 주었어요? 말해 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처녀가 말하는 동안 주의 깊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알겠어요 왜 아가씨를 구했냐고요? 아마 잊어버렸겠지만 어느 날 밤엔가 아가씨를 납치해가던 나쁜 녀석을 기억하는지요 그 다음 날 아가씨는 그 끔찍한 죄인 공시대에서 그 녀석의 목숨을 살려주었지요 물 한 모금에 자비를 베풀어준 덕분에 그날 그는 죽지 않았어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아가씨는 그 녀석에 대해 모두 잊었었겠지만 그 녀석은 아가씨를 결코 잊지 않았거든요 집시 처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가지모드의 눈 속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어렸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를 염려가 없어지자 다시 말을 이었다 보세요 저기에 아주 높은 종탑들이 있지요 만약에 저기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바닥에 닦기도 전에 숨이 멎어버릴 거예요 만약 내가 아가씨 눈앞에서 사라져주기를 바라신다면 그때는 말 한 마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짓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시 처녀는 자신도 불행한 처지이면서도 이 알 수 없는 사나이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동정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조금 더 있어달라는 손짓을 했다 아닙니다요 여기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당신이 눈을 돌리지 않는 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아요 당신에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좋겠어요 그는 호주문에서 금속으로 된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다 이것을 받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와주길 바랄 때 나를 보고도 무섭지 않을 때 이걸 불어주세요 이 소리만큼은 들을 수 있답니다 가지 못하는 반짝이는 호루라기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도망치다시피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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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